제가 오늘 보기에 생일 파티를 준비해보려고 해요. 우와, 이거 상황을 진짜 좋아해야겠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꿀잼이 여러분. 최이로그 최이입니다. 여러분, 2년 전 오늘은 제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하루였어요. 복아. 울지던네. 울지던네. 진짜 순하다. 제가 2년 전에 보기를 낳고 몇 시간 후에 찍은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다시 보니까 너무 기분이 뭉클하더라고요. 보기를 낳은 날 너무 설레어서 잠이 안 왔거든요. 벅차다라는 느낌이 뭔지 정말 몸으로 실감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보기는 어린이집에 가 있습니다. 잠시 후면 이제 하원을 하는데 하원하기 전에 제가 오늘 보기에 생일 파티를 준비해보려고 해요. 별 건 없고요. 이렇게 미리 생일 입자 풍선이랑 생일 월스테이 가랜드도 준비를 했고요. 보기가 하원하기 전에 집에 풍선을 좀 달아보려고 합니다. 준비해볼까요? 이렇게 준비물 드립니다. 공주야. 너도 같이 할 거야? 공주야 너 오랜만이니까 인사해줘. 안녕하세요. 공주입니다. 안녕 안녕. 저희 집 뚱땡이 공주는 이렇게 제 옆에 껌딱지도 있고요. 아 이거 실 하면 또 공주가 난리가 날 텐데. 공주가 이런 실을 되게 좋아해요. 공주야. 야 이거 뭐야. 이런 샷입니다. 고대로 만드는 게 제일 좋겠죠? 야 어 야 아 다 망가뜨렸어. 이게 뭐야. 야 아 공주야 테론. 잘돼 잘돼. 야 아 줘 주세요. 줘 야 그 풍곤 노노노노노노 너 진정해 너 공주야 이거 해야 된다고 서 오기 전에. 풍선도 다 불어야 된다고. 안 된다 하지 마라. 엄마 바쁘다. 해피 좋네요 여러분. 벌스데이 왔다. 두번째 가린다도 완성이 됐습니다. 건돌이 풍선 우편.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또 됐다. 아 귀여워. 아린 가자. 와 이거 서오가 진짜 좋아야겠다. 우와 서오가 뭔 소리 뭐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여러분 이거 잘 부시나요? 풍선? 전 풍선 부여길 진짜 못해요. 뭐 부는 게 더 빠를까 해서 시도해봤는데. 망했다. 서오가 왔어. 와 나 지금 이거 금박 다 떨어지고. 난린데. 서오가 와버렸어. 어떡해. 서오가 다행히 저희 아파트에 놀이방이 있는데. 거기 가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다행히 놀이방으로 빠졌어요. 그거야 저는 빨리 이거 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포즈를 받아보셨을 거면. 이런 이벤트 받아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걸 해주신 분과 대원하세요. 와 땀나 진짜. 레알. 여러분 숫자 통장은 하지 마세요. 아 힘나. 도지가 보인다. 진작가. 됐다. 됐다. 여러분. 저 진짜 땀났어요. 진짜 땀났어. 사실 제가 어제 산부인과에 다녀왔거든요. 초음파를 통해서 뱃속에 있는 또보기의 성별을 드디어 알 수 있었어요. 아직 저희 남편, 친정 식구들은 이 성별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마침 또 저희 부모님이 보기의 생일을 맞이해서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보기 생일을 하는 김에 젠더 리비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일할 젠더 리비를은 엄마조차도 성별을 모르고 선생님한테 쪽지를 주면서 선생님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에 성별을 적어주세요 하고 초음파 할 때도 보이잖아요. 눈을 꼭 감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쪽지를 고이 접어가지고 친한 친구에게 그 쪽지를 전달해줍니다. 그럼 그 친구가 젠더 리비를 파티를 준비해주는 건데요. 저는 이거 궁금해서 나는 펴볼 것 같아. 아니면 초음파 때 나 그냥 몰라. 못내. 하고 볼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저는 초음파 때 봤고요. 제가 아직 모르고 있는 저희 남편이나 저희 친정 부모님들한테 그냥 작은 이벤트로 보기 생일도 하는 김에 하려고 급하게 어제 로켓 배송으로 젠더 리비를 풍선을 주문했습니다. 파란 풍선과 분홍 풍선 중 어떤 걸 풍선에 넣고 있을까요? 남자고 분홍색이 남은 여자야. 그래서 이렇게 공개하는 거야. 완성! 예! 이렇게 보기 생일 파티 준비가 어느 정도 완성됐습니다. 해놓고 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죠? 뿌듯하다. 엄마의 힘이다 이건 진짜. 서서우 생일이에요? 몇 살이에요 이제? 서우 몇 살이에요? 네. 두 달인데 네 살이에요? 두 달인데 네 살이야. 오늘 서우 생일이에요? 서우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서우야 할머니 봐봐. 생일 축하합니다. 서우 여기 해보고 뿌이 해주세요. 뿌이. 에워 얼었어. 에워 얼었어. 서우 뿌이? 뿌이? 와우 잘하네. 웃어주세요. 어떻게 웃어요? 하나 둘. 셋. 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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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이 우이 우이. 서우 생일 축하해. 서우 사랑해요. 서우야 할머니 가서 서우 선물. 서우 선물 볼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지? 할부지나 사주신 거. 아버지? 응. 이게 뭐야? 서우 커피터 생겼네. 서우야.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옳지. 감사합니다. 또 무슨 선물이 있어요? 할머니 또 준다 선물. 서우야 이거 봐봐. 서우 외삼촌이 선물 사줬네. 우와 서우 원피스다. 우와 서우 콧가다. 이게 관심 있어. 서우야 이거다. 컴퓨터 할거야? 우와 서우 이거 뭐야? 나연이 뭐가 선물해줬대. 고맙습니다 여진. 서우야 이게 누구야? 콩순이예요. 콩순이 케이크야? 콩순이 모양 케이크잖아. 아니 서우 케이크야. 이것도 삼촌이 사줬어요? 아니야 이모가. 아니 니가 이모가. 우와 좋겠다. 서우 감사합니다. 카메라 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우리 후 할까? 서우가 후 불어보세요. 엄마가. 엄마 불어볼까? 하나 둘 셋.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허송. 서우 왜 울어? 왜 울어? 생일 축하합니다. 서우 왜 울어? 서우 축하하는 거야. 같이 아빠랑 불자. 하나 둘 셋. 서우 생일 축하해요. 서우도 사랑해요 해줘야지. 사랑해요 다시 한 번 해줘 봐. 사랑해요 해주세요. 사랑해요. 서우야 엄마 뱃속에 뭐 있어? 아가 남자야 여자야? 남자야. 남자야? 진짜? 여자 아니야? 이게 파란색이 나오면 남자고 분홍색이 나오는 여자야. 아 나 무서워서 못하드리겠다. 화만 해줘. 나 무서워서 못하겠어. 서우야 봐봐. 남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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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줘요. 고마워요 뽀뽀. 엄마 이름 뭐야? 제이. 아빠는? 아빠. 엄마는? 엄마 제이. 엄마 제이야. 너는 누구니? 나는 켄타로야. 켄타로 말고 너는 누구야? 너 누구야? 저는 켄타로야. 켄타로야? 나는 켄타로야. 여행의 염색을 잘하는 Mickey. 너는 하하하? 내가 켄 subdue. 우리의 텐텐으로 지아볼지에ett다. 너는 켄타로야. 네가 켄타로야. 너는 켄 esta이파 path. 나는 켄타로야. 나는 켄타로야. 또 켄타로야. 나는 켄타로야. 너는 켄타로야. 내가 켄 kos wiggle.